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돈을 훔쳐간 외국인 조직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. 강원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사기 전화를 받고 인출해 집에 둔 7,3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중국과 대만 국적의 보이스피싱 수금책 3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외국인 범죄자가 범행 즉시 출국하면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조직원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.